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가고 있죠.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요쯤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룹이 얘들을 활용하고 있죠. 포스코 그룹 자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얘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 그룹의 제1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1순위 사업이 철강이에요 아직은. 철강입니다. 얘들은 리튬 축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사업은 철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필수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LNG 이런 쪽에도 일원화되고 있고 블루 그린 수소 이런 친환경 에너지 확보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한다? 전담한다 이 회사가 포스코 그룹 안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정부 지원 들어올 거고 해외에서 다 들어올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금 흑연이 또 신 이제 또 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에서 핵심 광물로 또 뜨고 있죠. 이게 진짜 흑연이. 또 2차전지의 필수로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을 이제 얘들이 또 포스코 퓨처엠에 장기로 납품하는. 뭐 그런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얘들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포스코의 전기강판. 이 전기강판 제조 능력이 이제 확실히 또 수주도 잘 되고 있죠. 이 삼박자가 고로고로 되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지금 이게 지금 6월 초에 그 전에 제가 아마 제일 처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쯤이었는데 제가 점점점점 말씀드릴 때도 지금보다 분명히 훨씬 더 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인터내셔널을 주목해야 된다. 제가 저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자 포스코 홀딩스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퓨처엠 뭐 인터내셔널 뭐 DX 뭐 등등 다 얘들 역할이 다 있어요. 여기에 맞는 이제 앞으로 유망 산업군이 알아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제일 위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강화된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고민할 게 우리는 없어요. 24년 기준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1조. 23년도 현재 1조 이상 나오죠. 영업이익만.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7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다? 36조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얼마를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문제는요. 지금 이게 얘가 이 위에 데이터가 없어요. 일단은. 요 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도 지금 아 얘가 진짜 여기까지. 얘가 여기가 제자리가 맞을까? 라는 물음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당연히 빠질 확률이 있어요. 당연히 올랐으면 물량 소화해야죠. 근데 다행히 RSI가 지금 과메수 끝에 걸려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심하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37,000원까지도 충분히 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물량을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적게 잡으시고 어차피 올라가 봤자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우리는 내려올 때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현재 지수 빠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뭔가 좀 불안정해요. 맞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본 쪽에도 상사업종 평균이랑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냥 비싸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갈 수 있는 놈 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차 전지도 결국 살아남은 종목은 에코프로 이쪽 그룹이랑 포스코 그룹이랑 코스모 그룹 이 세 개밖에 못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특히 금양. 금양 얘는 죽어요. 금양은 지금 빚더미입니다. 진짜. 실제로 잘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 플랫폼 투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좋은 컨텐츠 올리고 있는데 알밤 주식 팁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금양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적어놨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공매도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그런 돈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께 팩트만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본인 주식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폄하해서 말하면은 안 좋게 말하면은 바로 거부반응 나오는 건 알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걸려 있는데 사실에 직시해야지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이거 듣기 싫다고 안 들어버리면은 결국 이 사람은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개인 투자자가 70%는 다 깡통 찬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된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좀 제가 투자에 대한 이 노하우랑 스킬을 좀 전수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눌림목 딱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수급표를 저는 항상 수급 논리로 봐요. 이 수급표를 어떻게 봐야지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때랑 들어올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그럼 등등 다 알려드려요. 저와 함께 매매하면은 수익 많이 벌 거예요. 진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포스코 포스코 세 글재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한 번 같이 하시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제 방에 있으신 분들은 3일만 지나면은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카톡방을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료집은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일정 수급이 붙으면은 이 딱 제가 표를 넣어놨거든요. 이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수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다 실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수급이 붙으면은 매도하는 자리, 이때는 차트에 급락을 탑니다. 이때 우리 물량 다 던져야 돼요.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카톡방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이거는 꼭 보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여기에 포스코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어떻게? 자료 달라고 자료. 포스코 자료 다섯 글자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8시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